안녕하세요. 나파벨리 와인트레인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프트샵에서 구입한 와인 뚜껑을 끼웠습니다. 와인 이름은 나파벨리 로버트 문다비입니다. 맛평가? 럭셔리한 맛이 오래 지속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샐러드에는 나파벨리의 오렌지성 포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진한 화이트 와인 먹고 있어요. 이건 나파벨리의 포도가 올라간 연어 부위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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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